사도 바울은 빌리포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한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나는 칭찬받을만한 존재인가 가틀리 제이코는 텍사스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와 특정 종교의 관계를 연구조사하였습니다 기독교는 7161명 가톨릭은 1429명 유대교는 72명 기타 종교는 11명 무종교는 348명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 숫자가 가장 많겠죠 그런데 그 비율로 따져볼 때 기독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미국 텍사스 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상담하고 또 정신병원 신방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는 목회자로서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 정신질환자가 가장 많다는 사실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일까? 가틀리 제이코는 어떤 종교 집단이 사회와 격리되고 고립될 때 신앙이 왜곡되어서 정신질환이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회와 격리되고 고립될 때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불교의 사찰은 모두 다 사회와 격리되어 있습니다 산속에 많이 있죠 교회는 언제나 가장 번잡한데 자리를 잡고 목사들은 가능한 한 그런 곳에 털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고립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활발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일 때 사람은 고립되고 설득력을 상실합니다 저 사람은 지옥신만 차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설득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진보 시민단체가 반미 대모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사람들을 모으면 그러면 다른 가톨릭이나 불교에서는 조용한데 기독교 보수 단체에서는 절대 지지의 깃발을 더 높이 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멀리서 구경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왜 저러나 하는 생각 박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데 왜 십자가가 나오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저러지? 막 이스라엘 국기까지 나오고요 미국 국기 나오고 물론 민주화를 위하여 모든 종교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반미 친미 시위는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들이 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한 TV방송에서 몇 조에 걸쳐서 예수님과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 문자에 메시지가 번번이 뜯는데 순교하러 갑시다 매돌 매칠 땡땡땡 방송국 앞으로 도대체 뭐를 위해서 순교하나 무슨 내용이지 그러면서 그 분노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 방송을 보았습니다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었고 저는 여러 가지를 메모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준비 잘했구나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사탄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견해가 생긴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 배화교의 이원론의 영향 때문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발끈한 것입니다 어떻게 절대지존의 하나님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흠집 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흠집을 내면 순교하자고 죽자 사자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로부터 왕따가 더 심해집니다 종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봐도 가장 이기적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해서 내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나는 병적인 존재가 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하는 가장이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하여간 절대 권력을 막 휘두르고 자기는 무조건 옳아 그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하지만 그 공동체는 병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원 6장 23절에서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등불, 어두운 길을 밝히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말씀이지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자신을 절대화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절대화에 우를 범한 사람이 바로 바리세인들입니다 자신을 절대화하므로 자신들이 가장 먼저 병이 들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병든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자신을 절대화하는 사람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목사이든 뭐든 하여간 부패하는 애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해밍웨이입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 믿음 생활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그 자유로운 삶은 방종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기 눈에 띄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저 놈의 자식 저건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아들의 생일날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자살할 때 쓴 권총을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해밍웨이는 다 엄마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라는 통장을 받고 나온다 자라는 동안 자식들은 인출만 한다 그러나 그 통장을 다시 채워놓는 것이 자식된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어서 통장을 채워놓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어머니께 수시로 선물하기 청구서 대신 내주기 특히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의무 이행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끝까지 어머니와 어머니의 구세주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패한 은혜의 악취는 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난다는 점이고 그 악취는 사탄의 냄새보다도 더 지독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폴 두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가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절대화가 첫 번째 신앙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라면 두 번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이비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스카펙 박사의 말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당위도 존재보다 앞설 수 없으며 어떤 규칙도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생명보다 앞설 때 당위가 존재보다도 앞설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사이비 공동체로 전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 밑에 그 가정은 사이비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병들고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가정이 굉장히 드뭅니다 신앙이 병들 때라는 책을 쓴 W.E. 오츄 박사가 정신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어떤 청년이 자신의 두 눈에 상처를 내고 입원하였는데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는 성경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했는데 왜 상은 못 받고 정신병원으로 갈까 아브라함 헬슬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종교가 법칙이나 교리로 또 준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징벌로 군림할 경우 그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고향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욕한다 종교는 마땅히 영혼의 불이 거룩하게 타오르는 재단이어야 한다 레위기 19장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게 길게 오늘은 앞부분만 잠깐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규정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조금 남겨두어라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거라 등등등입니다 그런데 그 대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입니다 그 이유는 나 여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그의 자녀인 우리들도 거룩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룩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엄숙하고 조용하고 장엄하고 무겁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런데 그것은 이교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이방 종교들 타락한 종교들은 종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압도해서 그 신의 이름으로 절대를 이렇게 휘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거룩은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레유기 19장 10절에서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룩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완이라 19장에 기록된 모든 규정들에는 후렴처럼 나 너의 하나님 여완이라는 구절이 계속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법령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규정들입니다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룩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너는 기모군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완이라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에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완이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완이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이웃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서 드러나게 됩니다 뭐 까만 옷 입고 막 이렇게 성경, 기도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제가 거룩한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서 드러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분의 가장 기본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겉으로 드러난 장엄함이나 엄숙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룩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의 1차적인 특징은 구별하다 입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껄하고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약자라고 부족하다고 골탕 먹이고 험담하고 원수 갚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함으로써 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 카도시는 밝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속성이 뭐예요? 밝은 겁니다 따뜻한 겁니다 소금 방부제가 없던 그 시절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바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다 예수님은 그 빛과 소금의 역할 밝고 따뜻하고 남을 새롭게 하는 일에 전념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 약자들을 돕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은 절대로 정신병을 앓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절대로 정신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곳에게 다가가서 소망을 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신병에 걸리겠습니까? 그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 또한 새롭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묻죠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받고 있는가 참된가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새롭게 되는가를 점검하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따뜻하고 밝으시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면서 그런 법령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분입니다 물론 엄격하고 무서운 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딱 겁을 안 주면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그러죠 너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버릴 거야 딸한테 그러죠 그러면 우리 모두 다리몽댕이 한 번씩 분질러져야 되죠 그거는 뭐예요? 딸의 늦은 귀가 그래서 험한 일을 당할까 걱정하는 애비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 포도원에서 내가 기른 포도를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포도를 키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나이스한 포도원도 황폐해집니다 우리들은 귀가 먹었고 눈이 멀었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학자가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700가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 못하는 위험들이 날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의 원수들입니다 살 부딪히며 사는 아내도 남편도 자신이 배아파 낳은 자식도 뭐라 그래요? 저 왼수 지혜비 닮아서 그래도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용서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순수하게 내 이웃을 사랑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신 적이 평생 동안 몇 번이 있었습니까? 눈만 뜨면 내 이익을 찾아 헤매는 종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핀과 은혜 덕분입니다 전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헌신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목회가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을 그렇게 정리해 줘야 하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칙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으로 정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그 규칙을 기쁨으로 지켜나가다 보면 그는 반드시 살아나고 풍성해집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가족, 자녀들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불교신자도 무당들도 다 자녀들입니다 인정하든 말든 그래서 부모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아는 순간 자기 형제들에게 잘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생각해 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갈등들 그럴 때마다 저는 절망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턱대고 되풀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관습으로 규칙으로 동결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건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영혼의 지평을 넓히고 삶의 수습객기와 씨름하는 일에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과 그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3월부터 홀로 사시는 노인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해갖고 저한테 이득이 무엇이고 교회에 돈만 쓰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외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어떤 교역자들이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헌금, 봉사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넘치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기 그래서 그 마음에 반응하게만 하면 애쓰지 않아도 풍성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지고한 묵종을 강조합니다 지고한 묵종이라고 하는 것은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외칩니다 준행 히브리어로 아세입니다 아세라고 하는 것은 행하고 듣는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어떤 일을 듣고 행하죠 아세는 행하고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행하고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은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생명을 담고 있다고 무조건 믿어서 나는 그것을 무조건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뜻을 알건 모르건 그래서 그 뜻을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왜 이런 규칙, 규정을 주셨는지 그 깊은 뜻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행입니다 지고한 묵종 레이첼 에반스라는 생기발랄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 종알종알종알 되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보금주의자인 레이첼은 어느 날 엉뚱 결심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살아보기로 왜냐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든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든가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정숙하라 도대체 이거를 왜 명령하셨을까 21세기에 안 맞는 것도 무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적이라는 말 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일부 다처제도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많구나 자기 자녀를 내쫓는 것도 팔아먹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부모의 권리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자녀를 매질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매질을 아꼈다가는 자녀들이 망쳐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왜 이렇게 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해서 진짜로 그렇게 살아서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남깁니다 그 책 서두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이라는 말을 남용하는 위험한 버릇이 있다 친미대모 성경적이다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한 가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 봐 맞지 내 말 자신 전체가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경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머리도 자르지 않았고 교회에서 잠잠하고 기도할 때는 머리에 수건으로 가렸고 남편에게 한마디의 잔소리도 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복종하였습니다 아멘 남편의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참회하였습니다 참회 단지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고 화나게 했을 때마다 1센트씩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아지면 그것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참회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잠원 21장 9절 말씀에 따른 거예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는 잔소리하고 따지고 그런 여자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그래서 남편을 올려보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올라가서 지붕에서 참회하는 것 좋죠? 그래서 그 책 한번 북콘서트에서 다룰 생각입니다 남편들은 헌금 많이 하십시오 감사헌금 온유함을 실천하면서 깨달은 바를 레이츠은 당후같이 서술합니다 온유함은 소심이나 고분고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온유함은 진실함과 자기 통제와 연관된 개념이며 특히 핍박과 반대에 직면했을 때의 태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다 땅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며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이 결과 남편은 폭군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남편은 그렇게 행동한 레이츠를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대상에게 목숨을 거는 애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고한 북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깨닫고 자신의 아까림을 못하는 사람이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얼떨 때는 저까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게 목사의 가장 최고의 단점은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사도바울이 교회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거라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입니다 자신에게는 1.1에게 잘못도 없는 양 행동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로 나는 겸손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는 오늘 주범 밑에 써놨죠 진짜로 부족한 사람은 있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부모는 가르치지만 훌륭한 부모는 감동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우선 자신의 아까림부터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 자체셨습니다 곧 빛이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나 또한 작은 빛이 됩니다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만날 때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모든 일에 참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저절로 됩니다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복 있는 아쉐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는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세력가하는 생명으로 가득 찬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것입니다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을 살리는 일에 전념할 때 자연히 하나님의 생명력 내게 가득가득 하여서 손 대는 것마다 살아나고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